저희 오늘은 우리가 울릉도로 가고요 호기의 버킷리스트 나의 버킷리스트였는데 정지영이 더 흥분함 16시 46분 강릉항을 가고 있고요 배를 타 울릉도를 가 일단 들뜸 이로 갔다가 내일 이쪽으로 갈까? 그래 도착 도착 뭔가 왜 울릉도 갈매기는 달라 보이지? 좀 커보이는데? 응 귀여워 아기자기해 도착 우와 뭔가 간판이 굉장히 맛집같아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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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쫌 근데 진짜 이게 다 영상이 안 담긴다. 쩐다. 우와. 야 문 왜 저러는 거야? 미쳤다. 잠깐 내려? 잠깐 안 내리? 우와. less, 힘들ę. 사태감 터널에 오~~ 만뷰 우와 동영상 진짜 예쁘네요 보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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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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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송동우리 우와 아 진짜 좀 무섭다 별장인 지 거려 내려가도 괜찮을 거 같아 다사 저거 다 사시는 걸까!!!! 난 걸어서??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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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우리가 모노랠 이런 거 안 타면 언제 이런 표기를 올라오겠니? 맞아 이미스프리 이거 입장에서 찍으면 어떡해 알았어 그냥 이렇게 할래 대풍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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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대풍감 지금 이거 대나무야? 어? 그것이 대풍감인가? 그러면 대나무는 죽이 들어갔는데? 아 그러네? 그치 대나무 죽이지 대나무라서 대풍감인줄 진짜 무식하다 우와 우와 개뚜러 우와 우와 이거 뭐야? 바닥 뚫렸어? 야 어떡해? 존나 무서운데? 이거 안 담겨 그치 안 담기지 진짜 확실히 안 담겨 야 여기도 예쁠 것 같은데? 야 야 야 야 여기 쳐봐 또 시작된 또 한 번 찍어줄래? 이거 계획된 것 같은데? 하하하하 행사가 아니거든? 예쁘고 두고 그런 거거든? 너 찍었는데? 누가 꼬시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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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릉도 오길 잘했어 여행사 여러분 만약에 울릉도로 왔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여기 여행사 버스가 진짜 많거든요? 그거 따라가면 그리고 그 앞에서 사진 몇 개 좀 찍고 하하하하 어느 정도 그래도 반타작은 하는 것 같아 제주도는 약간 진짜 이쁘게 잘 꾸며진 곳이라면 여기는 정말 자연 그대로의 지영이의 쌩화 같다고 해야 되나? 하하하 그렇게 아름다워? 아주 와일드하다 하하하 하하하 왜 이렇게 늦게 늦게 가냐? 내가 앞질러 갔으면 더 저처럼 마주쳤다 마주치면 반갑다고 인사하면 되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하하하하 눈 앞에 바로 또 이렇게 내일 여기 오는 거 어 여기 예쁜데?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내일 다 내일이야 하하하 내일 얼마나 힘들라고 다 내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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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울릉도 유일한 약국이래요 하하하 근데 멀미약을 여기서 대단한 걸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하하하 월요일날 국도 갈 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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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더 잘 어울려. 오징어는 고추냉이 덮고 있는게 아닙니다. 그러면 센으로 간 건조? 그냥 드시는 거예요. 이거 먹으세요? 붉은 절을 해놨기 때문에 75도 이상으로 해서 붉은 절을 해놨기 때문에 두 마리가 다르게 생겼죠? 원래 독도새우가 3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안 잡혀서 이렇게 두 종류만 나왔고요 나 이렇게 생으로 처음 먹어봐 새우 진짜? 진짜 새우빵같이 생겼어 감사합니다 맛있지? 진짜 맛있다 맞지? 사실 저희가 조금 오래 기다렸을 때 첫번째 그때 용서가 되는 맛이에요 어떻게 드시시냐면요 와 마지막 하나다 세 개 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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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우누시대 도 Bach 너희야 라면 사이야 오오오오옥 이 정도냐 그렇듯 우아 오오오옥 정면 concluded 누구 담았어요? 그게 중요한데? 저거는 초대 암이래 여기서 보는 걸로 원래 멀리서 많이 입은 거 우량 그러면 오늘 한 33만원 쓴 거야? 먹는 것만 먹는 게 다 크긴 했지 가서 씹고 오징어를 먹으면 나 맥주 먹을래 괜찮아 난 내가 운전 안 하니까 그거 멀미향 만드시는 거 있다고 하던데 독도 가는 거, 육지 나가는 거 따로 있구나 세탁이 한 시간 반 전에 먹어요 빈속이 먹어도 됩니다 이상이 없으니까 세탁이 한 시간 반 전에 육지 나갈 때 날 갖다 먹는데 보면 식사에는 관계가 없고 배를 탈 때에는 식사는 조그마해요 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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